우리 원영이가 한번 질문해 볼게. 어젠이가 누구에게 질문을 할지. 원영이는? 진호한테. 진호한테. 주변에 소리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되게 의외의 질문이야, 이건. 나 두 명 뽑을게. 아이언 멤버는? 솔직히 승훈이. 그리고? 그리고 유진. 정답! 카메라가 켜졌을 때랑 꺼졌을 때랑 가장 다른 사람. 맞아요? 땡 아니에요. 정답! 문자 제일 많이 씹을 것 같은 멤버. 그러게! 그러게! 야, 가운드 콘서트 어디 있어? 아니야, 아니야. 유진, 정답! 유진! 존경하고 싶은 멤버. 땡! 아이언이 되게 너무 웃기네. 이서, 이서. 이서 이 게임 엄청 좋아해. 이서? 엄마, 아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할 것 같이 생긴 사람. 어? 프리패스 상이라고 하지 요즘에? 부모님이 엄청 좋아해, 유진이고. 좋은 접근이었어. 그렇지. 뭔가 비슷하게 왔어, 비슷하게 왔어. 힌트를 주자면 약간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정답! 한 번쯤 해, 괜찮아.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줘. 어, 맞아, 나 이거였어. 어? 턱 빠질 뻔했어, 나. 그 주어만 좀 달라 날까? 어? 부모님? 정답, 정답! 동생 소개시켜주고 싶어. 동생? 정답! 아, 정답!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형제. 유진이 형제. 유진이 형제. 형제, 형제. 유진이 형제. 유진이 형제. 유진이 형제. 정답! 유진이 형제. 잘했다. 정확히는 본인 형제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어. 신뢰한 멤버라고. 그러니까 좀 신뢰가 있는 멤버라는 거지. 일단,ved, 기본자. 넌. 动. Lori want? 뉴욨原因. 하느. 여기.